경기도 내 5세 이하 영유아 86%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기도가 공개한 지난해 보육통계를 보면 5세 이하 영유아 67만 7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영유아는 전체의 86%인 5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 2010년 69.8%에 비해 16.2%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107.7%로 가장 높았고 한암시가 67.9%로 가장 낮았습니다.